콜레스토롤 수취에 속지 말자 스티븐 시나트라 조니포든 이제 어디까지 읽었나 8장에서 스트레스는 소리 없이 타고 오는 사진자다 겨울이 사망사건이 진짜 범인이 겨울이 사망사건?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분명 재미있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2000년경 미국 여러 호수에서 회성나무 개구리 집단 떼죽음이 발생했다 원인으로는 살충제를 흔히 사용되던 카바리리 원죄라는 의견의 일반적이었다 이 살충제가 개구리 회사한 호수에서 다른 발견된 사실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환경운동가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조사는 카바리리 개구리에게 혈읍지 않다고 저장했다 개구리를 실험실로 데려간 다음 문제의 농약에 노출시켜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이다 하지만 회성나무 개구리는 계속 회사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 농약에 개구리가 계속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확신했다 누구 말이 옳을까 나중에 보니 둘 다 옳았다 연구 결과도 정확했다 제조사는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개구리가 자신들이 만든 화학물질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동 환경운동가들 역시 카바리리 회성나무 개구리가 대량 폐사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카바리리 주위에 없으면 아무 문제없이 잘 살아갈 것임을 밝혀냈다 피트버그대 생화학 박사인 릿 랠리에가 등장해 탐정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을 짧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문제의 농약 카바리는 실험실 환경에서 개구리에게 정말로 해를 끼치지 않았다 최소한 죽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회성나무 개구리는 포식자가 안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야생 환경에서 살아간다 개구리는 포식자가 나타났다는 신호를 감지하면 즉 위험한 냄새를 맡으면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우리 조석이 맹수와 맞닥뜨려 도망을 가거나 우리가 운전하다 교통신호에 발이 묶였을 때 업무 마감이를 놓쳤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동일하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개구리가 농약에 노출되면 춥고만 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농약 하나만으로 회색나무 개구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지만 스트레스 호르몬과 농약 두 가지가 합쳐지면 치명적인 작용을 한다 이후에 10년간 이 두 가지 스트레스 요인 즉 화학물질과 포식자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이어졌다 도력염을 포함해서 여러 생물 들에서 두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하려는 연구였다 몇몇 연구에서는 포식자 등장 신호가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농약이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든 연구에서 농약과 포식자 등장 신호가 합쳐지면 종류가 무엇이든 농약 한 가지만 작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스트레스 양면성을 지닌 스트레스 호르몬 여러분은 아프리카 세렌게티의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얼룽마리다 얼룽마리를 해서 보자는 거죠 만사가 평화롭고 풀도 맛있고 해는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간다 끝에 숲 쪽에서 희미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들고 뒤편 숲을 쳐다보니 이쪽을 응시하고 있는 사자의 윤곽이 보인다 심지어 사자 머리 위로 말풍선까지 보인다 네가 오늘 내일 점심이구나 곧바로 여러분의 몸은 전면 경고를 발령한다 사자를 본 바로 그 순간의 긴급상황 발생시 최초 대응 담당을 맡고 있는 뇌의 시상하부가 뇌하수체로 호르몬 신호를 보낸다 뇌하수체는 즉시 이 메시지를 신장 위쪽에 나란히 놓인 포도 모양의 자그마한 분비샘 부신으로 전달한다 이들 기관은 오늘 누군가의 점심이 되지 않고 내일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목숨을 부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호르몬을 뿜어낸다 퀄르티에서 아르네랄린 등의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사자에게서 도망치는 얼룩말이든 털복숭이의 매머드에게서 달아나리는 원시인이든 모두가 이 호르몬 덕분에 생존할 수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상롱에 따라서 유연하게 작용하며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어두운 측면도 있다 바로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로 일으키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투쟁, 도피,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스트레스 호르몬은 위협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엔진 출력을 강화시키는 장치 같은 역할을 한다 이 호르몬이 없으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완하는 반응을 재빨리 할 수 없다 콜티설과 아르디 날려있는 인체가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위태세를 갖춰온다 아르디 날려있는 심장박동소와 혈압을 즉각 높여서 심장이 혈액을 혈관으로 맹렬히 내뿜도록 한다 그래야 혈액이 가장 시급한 필요한 인체기관과 근육으로 전달될 수 있다 콜티설은 당을 혈리로 분비되게 하여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써서 힘을 내게 한다 목숨 걸고 달아나는 상황에서 특히 유용한 기능이다 인체는 이러한 호르몬 신호를 받으면 필요도가 낮은 곳에서 혈액을 모아 꼭 필요한 곳으로 보낸다 가령 멧돼지를 만나서 일심히 달아나는 와중에 손가락이 생식기관 소화기로 혈액을 실컷 보낼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다 인체의 모든 구조는 영양소 산소 혈액을 생명유지에 가장 큰 공을 하는 부위 가령 멧돼지에게 쫓기고 있다면 달리는 운동 중인 근육과 심장 등으로 차질없이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바로 이렇게 신소하게 즉시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생명을 지키는 급상 스트레스 생명을 지키는 만성 스트레스 수풀 뒤에서 또 사자가나서 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주위원을 돌려보지 않고 그저 주어진 순간을 살아가는 동물의 타고난 능력에 대해 처음에는 신기학자 로버트 셀 폴스가 언급한 적이 있다 스트레스가 생리하기에 가는 대표작 스트레스의 제목에서 왜 얼룩말은 괴양에 시달리지 않을까 셀 폴스키는 얼룩말이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급성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급성 스트레스는 단시간에 지나가며 평상시 상태로 돌아가며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요소이자 심장질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만성 스트레스다 그렇다면 얼룩말이 겪는 급성 스트레스와 심장의 해외를 끼치는 만성 스트레스의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급성 스트레스는 즉각 시작되고 주의 집중이 일어난다 뇌는 사냥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소재를 위협 요소로 등록하고 스트레스 반응이 즉각적으로 활성화한다 반응은 굉장히 강력하고 폭발적이고 효과적이다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쪽은 이 급성 스트레스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이 자주 일어나거나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경우 혹은 심리적인 이유로 급성 스트레스가 계속 나타나는 경우에는 인체가 병든 상태가 된다 콜티설 과다 분비가 되어서 결국 관상 동맥 위험 인자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스트레스 기력 소진 모두 극심한 피로로 영향을 주고 호르몬 과다 분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생명을 지킬 수도 아삭할 수도 있는 스트레스 여러분에게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10가지를 써보라고 한다면 정말 별것 아닌 이유를 적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스트레스 돈 문제 잔여 문제 교통 문제 스트레스 이것이 스트레스는 각자 머리 속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콜레스토리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초장만큼이나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스트레스는 신체와 정신이 함께 관여한다 흡연과 끔찍한 식상으로 심장질환이 적은 이유는 로세토 효과 한 시골 의사가 펜실맨이며 주위의 작은 설집에 들렸다가 대해도시에서 온 의사를 만났다 오클라호마 대학교 의대 총장으로 있는 의사였다 두 사람은 맥주를 몇 잔 걸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시골 의사는 뭔데 의리둥절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자신이 사는 마을 사람들은 미국 전체의 국민에 비해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1960년대에 있던 신라로 펜실베네아주 로세토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작은 설집에서 만남을 시작으로 이후 많은 연구자가 이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시도했다 이 현상에는 로세토 효과라는 이름이 붙어졌다 어떠한 논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었지만 로세토 주민들은 불가시 사이에게도 심장질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같았다 로세토에게 거주하는 55에서 64세 남성의 심장질환 사망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심장발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연령대가 아니었다 65세 이상의 남성 중에서는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그 비율은 미국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였다 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미국에서 아무나 붙잡고 로세토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로세토 사람들의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꾸준히 운동하고 저지방 식단을 지키고 콜리스도를 멀리하고 소금을 적게 먹고 고기도 많이 먹지 않고 다 건강이 이루는 습관이고 여기에 다 비타고 생활이야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펜실마니아주 로세토는 매우 공표한 지역이다 사람들은 지하에 있는 슬레이터 채석정에서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한다 주민들이 원래 먹던 전통적인 이탈리아 식단은 미국식으로 변형되었는데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형태로 바뀌었다 모든 라디에 튀겨서 먹었다 그리고 남자들 대부분의 흡연자다 심정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 뽑기 대회가 있다면 로세토에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로세토에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3대로 구성된다 나이 든 사람들과 함께 지역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간다 노인들은 지혜가 가득한 마을 원로들로 대접을 받는다 저녁이면 산책을 하고 주민들은 성인 모임에 참가한다 교회도 가고 마을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수사에 대해서도 참여하는 생활 자체에 로세토의 범죄율과 정부 보조를 받는 거고 또한 제로였다 로세토 효과는 어디서 비론될 걸까 연구제는 두 단어로 예약할 수 있다 바로 공동체와 연대가 이 두 가지가 건강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여 흡연과 끔찍한 식생활의 영향을 상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의학학사 시트라트 울프와 사회학자 존 부르는 저서 시적 공동체의 힘에서 로세토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로세토와 같이 사람들 사이의 긴밀한 유대감은 콜레스탈 소치나 흡연보다 심장 건강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요소라고 밝혔다 로세토 같은 공동체에서는 구성문 개개인이 사회적인 체계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정확하게 분담하고 맡고 있어서 예측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로세토에서는 모두가 일을 하고 그것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공동 목표를 함께 노력한다 다른 사람과 끈끈한 관계를 맺으며 지내는 공동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휘둘릴 가능성이 낮다 일상적인 문제에 제압되지 않으면 만성 스트레스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낮아진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장질환의 가장 커다란 여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로세토에 사는 남성들은 엄청난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겪는다 스트레이 때에서 최석장에서 하는 노동은 힘든 일이며 흡연도 분명히 중요한 신체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매일 견뎌려고 있는 지속적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 스트레스부터는 자유롭다 서로 친밀한 공동체와 안정적이고 힘이 되는 가족의 유대감이 이들을 지지해주므로 그 결과 스트레스로 진체에 발생할 수 있는 종체적인 손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셀리에가 스트레스를 발견한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유명해지도록 만든 장벌인 것은 확실하다 1930년대 셀리에는 캐나다 몬트리올 맥겔 대학에서 젊은 연구자이자 조 교수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내분비학 분야 연구에 뛰어들었다 셀리의 연구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연구실에서는 한 생화학자가 난서에서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모두가 그 추출물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야 셀리에는 야심찬 연구자라면 누구나 했을 법한 일을 했다 셀리에는 이 물질을 매일 쥐에게 주사하기로 공급했다 그런데 실험하게 하고 그런데 좀 칠칠맛이 못한 면이 있었다 쥐에게 주사를 놓다가 쥐를 떨어뜨리거나 놓쳐버려서 냉장고 뒤로 쥐가 숨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루 반나절 배차를 들고 실험실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쥐가 은신처에서 나오도록 고슬리고 자한 특허에 질린 쥐들은 다시 우리 안에 넣는 일로 서위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 셀리에는 그동안 쥐에게 투여한 그 물질이 무슨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쥐를 해부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모든 쥐에서 개양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쥐의 부신이 굉장히 거대해졌고 부신, 면역 조직은 쪼그라드는 상태였다 동료가 발견한 그 난소 추출물질과 관련되어 뭔가 중요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는 생각이 들어서 셀리에는 신이 났다 비록 동물을 잘 다루지는 못했지만 셀리에는 훌륭한 과학자로 타고난 사람이었다 과학자는 늘 대조군을 두고 연구를 하는데 셀리에도 마찬가지였다 대조군은 난소 추출물질을 조사기로 맞지 않았다는 점만 제외하면 실험군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사육되었다 이 대조군에 속한 쥐를 해부하자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대조군에도 개양이 생긴 것이다 셀리가 키운 쥐는 유전학적으로 동일했다 한쪽은 어떤 물질을 조사 공급했고 다른 쪽은 공급하지 않았지만 양쪽 모두 개양이 생겼다 그렇다면 개양이 생기도록 만든 건 그 난소 호르몬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셀리의 머리속을 빠르게 스쳤다 개양으로 그 두 그룹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해답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두 그룹의 쥐가 겪은 공통요소는 바로 셀리에였다 그 두 그룹 모두 개양이 발생했지만 한쪽은 난소 호르몬에 노출되었으므로 셀리에는 이 호르몬을 개양과 부신이 부어른 증상이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했다 하지만 저트로는 선수로 쥐를 다루었던 일 저격 조사를 완전하게 놓지 못하고 쥐를 떨어뜨리고 쫓아다니고 지고 도망하는 그 모든 과정에 뭔가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했다 셀리는 개양이 생기고 면역조직이 수축되고 부신이 미대해진 것은 전반적인 불쾌감에서 비롯된 반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만든 요소를 스트레스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여 셀리에는 새로운 일환을 연구하기로 했다 먼저 스트레스가 가득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겨울에 치맨 마리를 지붕 위에 올려 두었다 다른지는 치아실 보일러 옆에 두었다 또 어떤지는 수술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등등 잠을 못 자게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모든 그룹에서 개양이 발견되었으며 부신이 부어 올랐다 셀리에는 이 초기 연구를 토대로 스트레스의 전신 적응 증후군 이론을 발전시켰다 스트레스가 가해져면 인체의 그 영향이 경고 저항 탈진 3단계로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스트레스 반응 3단계 경고 저항 탈진 1단계에서의 경고 단계에서는 위험 요소를 알아차린다 인체는 아드레나리아를 다량 분비하고 콜테스는 투쟁, 도피 등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한다 2단계 저항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한다 만약에 상황이 신속하게 해결되면 인체는 다시 균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항성성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체는 다른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적응하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흥분 상태가 유지된다 스트레스라는 페달을 계속 앓아서 인체에 압력이 가해지고 엄청난 양의 호르몬이 혈액으로 유입된 상태로 오래 버티기 힘들다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채 회복되지 않은 채 자주 반복되면 3단계가 시작이 된다 탈진 단계는 세약 단계로 알려져 있다 이 단계에서는 스트레스 소진이 높아진 상태로 유지가 된다 스트레스 요인이 불러온 인체 부족은 그렇다면 스트레스 요인은 뭘까 무엇이든 요인이 될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다 스트레스 뗏먹을 타고 금리를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배를 조정하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물살을 잘 다스린 건 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선장은 스스로 통제력을 잃지 않는다 스트레스는 느낌도 나타나는 형태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 배고픔과 공폐범은 차의 타이어의 구멍이 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외딴 시골 도로에서 타이어의 구멍이 나는데 정비 도구도 없는 상황이라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또 일반적인 대학생이라면 미용실에서 새로 한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는 성적이 떨어진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안그래도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데 이상한 머리 모양으로 한층 더 자신감이 초록하는 경우는 개화해야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스 등등 성질에 밀리고 등등 원시 시대와 현대에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차이는 원시인의 반응이 훨씬 물리적이었다는 점이다 반면에 현대는 정신적으로 대책한다 우리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거진 호랑이와 맞서 싸우거나 공을 피해서 너무 위로 달아날 일이었다 대신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동시에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신경계와 심의관계가 계속해서 과도한 준비태세를 거치도록 만든다 신체 각 기관과 혈관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면 심장은 극도로 치약한 상태가 된다 경고반응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서 인체는 생화학적인 물질을 계속해서 과잉 생산하고 결국 건강에 해로운 반응이 나타난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는 긍정적인 방식은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사건 자체 즉 실제로 일어난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를 제어할 수 있다 도난 사건을 비극이 아닌 기회로 만들면서 어머니는 스트레스에 인한 신체 손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명을 늘리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도난을 받았을 때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에피네프린, 글루코코르티, 코이드 등 많은 종류의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인체는 토젠 또는 도피 반응을 준비한다 동시에 성장 호르몬 같은 다른 호르몬의 분리량이 줄어든다 왜 그럴까 인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에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건 낭비이기 때문이다 생명에 달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인체는 신성하게 가장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 목숨과는 곧 달아나는 종이라면 생식 기능이나 소화 기능에 에너지를 투자할 이유가 없고 위나 기 부위에 혈액 공급을 늘릴 필요도 전혀 없다 목숨을 유지할 일이 우선이므로 위장에서 혈액을 끌어다가 다리로 보낸다 저녁 시간까지 살아있지 못한다면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인체는 사자의 공격과 같은 문연들의 긴급 상황과 고속도로의 몇 시간이나 반복이 묶인 상황처럼 현대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혈소판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단계적으로는 혈액이 다량 빠져나가지 않게 되니 다행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좋지 않다 그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작동 상태가 되면 혈소판이 과잉 생산된다 어쩔 수 없이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하고 혈액은 끈끈해진다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응급 상황에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는 또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우선 혈액이 다소 불필요한 부위에서 혈액을 모아서 꼭 필요한 부위로 보내고 혈소판을 만들어 인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혈액량을 유지하고 더 이상 소질되지 않도록 하면서 피가 쉽게 응고되게 만든다 그러다며 혈액을 보충해야 할 텐데 어디서 구해야 할까 위험을 고르는 만성 긴급 상황 아프리카 세렌게티 초원에서 소열이 불가능하므로 스스로 혈액을 만들어내야 한다 제일 먼저 필요한 지는 물인데 신장에서 얻을 수 있다 신장 물을 걸러낸 뒤에 소변으로 밖에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물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동 중인 인체는 신장에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 잠시만 긴급 상황이야 물을 내보내지마 지금 바로 혈액을 더 만들어야 돼 이 메시지는 항인적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전달된다 항인적 호르몬은 신장에 있는 물을 재흡수하고 소난기로 돌려보내 혈액량을 늘리도록 신체에 진실한다 이 모든 과정이 생존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 이런 과정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는 동안에 혈압이 30초간 상승한다면 진화의 관점에서는 인체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혈압이 상승된 상태가 몇 주간 지속되면 만성고혈압이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런 상태이고 심장 발작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조마조마한 상황이다 왜 그런가 스트레스가 부른 고혈압 고혈압이 부른 협심증 혈압이 상승하면 심장은 좀 더 많은 힘을 들여서 혈액을 뿜어내야 하므로 혈관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진다 마당에서 쓰는 고무 호수를 소화전에 연결하고 물을 제일 센 압력으로 내보낸다고 상승해봐라 호수는 곧 터질 것 같은 형태가 된다 이러한 결과가 염증 반응을 어떻게 유발하는지 또 심장지수 진화론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 어떻게 촉갈되는지 알아보자 심장에서 나온 거대한 혈관 중에서 상행 대동맥이 있는데 이 혈관은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대동맥 분기로 불리는 과정을 거쳐서 두 가닥으로 분리된다 갈라진 두 혈관은 다시 두 갈래로 분리되고 이러한 분기 과정이 모세혈관까지 쭉 계속된다 혈압이 상승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지점은 바로 이 분기쯤 혈관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지점이다 그 결과 물리학에서 말하는 유체 난리오 현상이 시작된다 관을 따라 액체가 흘러가는데 흐르는 힘이 점점 더 강해진다고 생각해보자 유체의 움직임은 워터파크에서 긴 터널을 따라서 물이 철렁거리는 모양을 떠올리면 된다 우리 몸의 혈액이 최악한 지점으로 강력한 힘을 받으며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터지고 찢어지는 부위가 생긴다 이 부위에서 곧 염증 반응이 시작된다 혈관에 이렇게 손상된 부위가 생기면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 등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더 많이 몰려들어 이미 염증이 생긴 부위로 들어가 달라붙는다 그리고 플라크가 형성된다 건강한 관성동맥은 혈액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면 확장이 된다 물은 청원정 호수보다도 서방 호수에서 더 빨리 원활하고 흘러가고 혈액은 수축된 혈관보다는 확장된 혈관에서 더 수월하게 흘러간다 그런데 관성동맥은 손상되면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다 그리여 절실하게 확장되어야 할 시점에 닫혀 있거나 수축되어 있다 그 결과 심장은 혈액 즉 산소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심장에 심장 허혈이 발생한다 심장 근육은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망가진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이 모이면 친숙한 그 이름 혈심증이 된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 염증 반응이 있다 20년 전에는 심혈관계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려면 콜레스토럴 소치를 측정했습니다 세포스키의 설명이다 그런데 염증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콜레스토럴 자체에서는 죽음 앞에 무방비 상태 스트레스 한 남성이 아침에 일어나 몸이 별로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슴과 배가 쑤시고 통증이 느껴졌다 땀도 얼필러고 소음이 막혔다 아내에게 알려서 구인일에 신고를 했지만 이 남성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다 심장질환의 최초 증상 최소한 인지할 만한 첫 번째 증상이 급상인 경우가 비만하다 안타깝게도 건강에 더 신경을 쓰라며 의사에게 혼나는 과정도 없고 똑바로 살라는 경고도 없고 운명을 그은 거리나 협상을 알 시간도 없다 심장은 전지전능한 기관답게 우리 신체를 공격하는 작전으로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준다 임상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심장질환의 증상을 맨 처음 인지하는 시점의 40에서 50%가 치명적인 심장 발작 즉 급성 심장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5에서 60세의 사망원인 1위이다 심장질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경고 없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점이다 여러분 중에 부두죽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다 미국 생략자 월터피 캐논이 밝힌 개념으로 캐논 박사는 항상성과 투쟁 혹은 도피라는 개념을 맨 처음 도입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아프리카 태평양의 섬 호주 등 전세계를 돌면서 부두죽음에 대해서 연구했다 부두죽음은 현대인이 상상하기 힘든 현상이다 그가 인용한 살인은 마오리족의 한 여성이 과일 한 조각을 먹었는데 그것이 금기시된 장소에서 열린 과일임을 깨닫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죽음의 이유는 자신에게 저주가 내려졌으며 이를 피할 수 없으리라는 믿음이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이러한 믿음은 정서적인 반응이 고조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미쳐 날뛰는 지경이 이른다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필수적으로 물을 보내는 선언처럼 심장은 혈액을 빠른 속도로 맹렬히 뿜어낸다 혈압은 하늘 높이 치솟아 혈관도 손상된다 이런 믿음의 열린 여성과 가족들은 그녀가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한다 당사자는 자신이 받은 저주를 떠올리며 계속해서 공포에 시달리고 금칙한 상황에서 혼자 머무림 치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어떻게 이 목숨을 잃는 걸까 사회적인 고림이나 절망이 희망과 의지를 꺾어서 죽음에 이른 걸까 아니면 저주 그 자체가 원인일까 부도 죽음은 공통적으로 사람들과 소원해지고 고립되거나 그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사회적인 지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캐논은 직접 관찰한 사례들을 토대로 부도 죽음의 희생자는 힘을 북돋아주는 환경에서 비롯되는 안전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캐논이 얻은 결론을 이렇다 교감신경계에 저항하기 힘든 자극이 주어지면서 심장의 치명적인 수준의 정기적인 불안전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이 돌연사 증후군이 심실세동이 누적되어 나타난 악성 심실빈맥 혹은 관상동맥 연축과 심근경색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심장마비이다 심장마비 스트레스는 그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 아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혹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아무리 충격적인 소식이라도 충격을 주었을지언정 삶이 마감되는 지경까지 이루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면역체계가 약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처럼 이 남성은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대형 망치에 얻어맞은 그처럼 쉽게 무너져 버렸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이 덜 했을 것이다 허약하고 지약해진 상황에서 불안한 소식을 듣자 스트레스 받은 개구리가 농약하바리에 노출된 것처럼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다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과 감정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다 하는 거군요